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저의 이렇게 20대 마지막 생일 초 불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숫자가 33으로 바뀔 테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일은 이걸로 끝났고 어 저희 네 무슨 얘기하지 어 오늘 사실 제가 요새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준비한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30만에서 순식간에 지금 90만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보러 와주셨는데 아 제가 또 준비한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또 사과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생일 많은 무대 생일에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.